맛있게 먹는 자식 저기다 한번 가봐야겠다 저희는 서울에 거기다 자주 어세를 아네. 겁나 귀엽네요 생산부자 이산구 아저씨 아... 이번엔 아침 아니야 소고마삭쭈 아, 이거 못다, 이거. 아, 이거 언제 있어? 암모에 빠지면 안 돼. 아아! 아니, 그거 집에 많아.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집에 왔거든. 집에 왔거든. 가, 가, 가. 이리 가. 이거 엄마 옷이 어떻게 입어야지? 제가 이리 빼고, 저 야채의 비비는 맛있어. 와, 이거 뭐야? 아, 잠깐만. 자, 잠깐만. 커폰 내고 내가. 와, 이리 와. 마취가 안되요. 그리고 잡힌 후에 삼겹살을 갈아가고 아침에 도착해주세요 이곳은 왜 아님? 그냥 밥 먹어요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아, 나 이거 사가야 되겠다. 딱보다 가격이 안 비싼데? 다 먹은 게 아니라, 나 이거 먹지 않나? 바테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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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이 서로가 먹는거라 엄마가 아끼가야 엄마가 아끼가야 치크가?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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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